이런 머가리를 갖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고 걔 병신새끼 마냥 포켓몬 스낵 사면서 으아아아 우유랑 먹으면 맛있겠네 이러면서 이걸 사왔던 내 자신이 너무 안심하다 성품 원동 생김생긴 따위가 서글서글하고 활발한 거야 이거 아니야 빌빌 하하하하 결혼을 한 가정 나쁜 신사 하면 할아버지께 흑황색으로 가야겠다 수준이 조금 높은데 부정 부정 하하하하 가랑이 렉크가 F렉크 밖에 없는 형들에게 미리 도랑하겠고 이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다 이탈 흐름 화물을 나르는데 쓰이는 바닥이 바람선 꿈짜리 현장 뭐야 지자 흐름 아 배우려는 의지 뭐야 뭐뭐 이? 의 방실방실 방실방실 빌빌 사랑하다 아 굽신 칠신 빙신 산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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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낭랑하게 꼬인다 fam 소중 나만큼 벽 뻰 감상 빙신 김 여러분들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알았나요? 아니 초등학생 서버로 가면 문제가 좀 쉬워요? 너랑 안 해 다시 만들거야 넌 너무 잘해 레디 하세요 아 강퇴하긴 하네 뭐야? 넷마블은? 슈퍼방을 사야지만 강퇴가 되는 거야? 캐시템이야? 레디 하세요 3위가 능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이 없길래 고 뒤졌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매우 더디어 지랄 부족 잠깐만요 지진 사람의 성 인성 참는 것이 덕이됨 인.. 정한다 잠깐만요 모르겠어 신분 증명증 좋은 구절 아 시 구절 좋은 시집 도자기 날씨가 날씨가 우중충충 하다 아 시가 모르겠어 태권도 교실 태권도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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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도장 지졌다 지육 덕 체육을 아로 이르는 말 지능 실패 실화 인... 인지 지 지 지인 지인부족 인력이 부족하잖아 지인부족 아니야? 지인부족 아니야? 내가 알아맞힌 건데 뺏어봤어 사망 진... 제 인지 상정 질그릇 시구 인지 indeed 덕댐 인지 부덕 인지 도덕 인지 쌉덕 인지 씹덕 아이씨 어 뭐야 딴 것도 있네? 뭐야 어떻게 해놓고 김성태 모르겠어 면역..채 면역채 체벌 체벌 벌금형 학부형 입학 나 몇점이야? 제가 1등 했죠? 어? 지지 이야기 시작 method 아 님들아 고인물만 들어오지 마시고요 좀 처음 하라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으허허허허 dried 으허허허허하 으허허 아 아 아 fell 갈게요 다시 해볼게 청부 살인 평소의 특이나 신분을 안 보니까 사등 눈치 텅크슛 레이슛 다 인생 처음 사는 건데요? 구름처럼 모인다는 뜻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구인 앞차를 추월하다 월치 곱승 이승 이승 아벅 아벅 이승 에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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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질구질 구질스러 구질질질 제발 설정이라고 해주세요 진짜면 실망입니다 나무 나무 껍질 시작됐다 운도도 아빠라 그냥 제대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여기 먹혔다 자식된 도리 전염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하여 수용하다 격납부 고려 신화 노장 황충 노장 노장 장고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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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풀하지 마세요 제발 초등으로 가라 아 진짜 난 채팅창 진짜 안보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솔직히 114개를 마친건 채팅창이랑 같이 했어요 말이 안됩니다 천연 변경할게요 소중석 하세요 만용 부리지마시고 예 네 1 이정도 깍대 가리는 아오리 인기로 처음 온네 아 카우스탄도 깔았잖아 이케 지금 여러분 오늘 방송 7시에 킨 룩3과 방종할 때의 룩3 달라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지식이 이렇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인해 똑똑해지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저의 성장을 지켜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열심히 채팅창 안보고 기독교의 한 교파 군대식 조직 밑에서 교육산업? 천주교 기독교 자 이거 어려워요 올여름 더위는 유별나기 쉽고 그 위에 한층 더 더 불어서 더해갖고 아우씨 한평생 남편 확실히 알아보 확실히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 누구 어떠한 사람 범인을 막론하고 남편 혼자만을 남편 혼자만을 한옥이 초박초박 두 글자부터 하자 어려워 순서 순서 아니 먹혔어요 짭시다 여기도 먹혔어요 짭시다 기세가 어려워요 두개짜리 키 큰 사람 옆에 키가 작은 사람은 무슨 나무에 떡갈나무 묻지마라 식목이 오목나무 묘목나무 식목나무 개목나무 가뭄으로 인해 식습관이 심하다 식곤증이 심하다 식 불 성불 이런 상식도 없는 녀석 나 이거 알아 어 그거 망구석 제 배신함 은덕을 배버리고 제 배신함 제 부모에게 뭐뭐하니 모르는 거 남이 맞추는 거 보던가 듣기상에 물어보던가 해야 실력이 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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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les aged 츴라죽 왕 애기네 인내에 젤 수내 여긴 종 너 pencil 이득 지능 능력 능지 나팔바지 나선영 방사선 능력 지랄 발광 지랄 방광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착 4차 운전 유전 유전병 어? 차차운전 아 자가운전 가 가다리 장비가 장판파 장판규 가독규 판결문 문 문 채부 문예부 문 단 부 산란기 문정란 문예란 어? 기론 산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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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여기가서 훔쳐먹자 신규사 권장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권유하다 미용 코룡 수산화 정두부 과열투자 수산남보호 불 짠 에스틱 야 잘했는데? 근데? 아니 괜찮죠? 지금 점점 늘고있어 레디아쌤 새로 아는게 없다고? 속으로 은근히 살며시 슬며시 며칠 좋아 아슬아슬 싫어요? 입과 맞긴 맞나 보다 수사나시오 모든 일 모든 거 만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반문안으로 물었어 국어 시험 문제 쟤 아무리 설쳐도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자 정당도 못 누나 섭섭하게 헤어지구만 대중을 호섭하는 능력 경찰은 강도를 포위했다 남의 의견은 수용하다 배척하다? 하도 간곡 목적지 정해놓은 시간 목적지 의견 제시 제 제시간 남의 의견을 무시하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다 여기부터 가자 비밀단체 비밀 동맹 도망가자 작아진다 기계 가성비 가 색다른 이 색다른 느낌 대한나마의 위상 기세 건배 청렴한 사람 청순한 사람 순차별 박스 순서적으로 반역을 꾀한 역적대 한 가지만 말할게요 트수분들 한테 하고싶은 얘기가 있는데 방풀하지 마세요 채팅창 베끼는 거잖아요 저 진짜 안 보고 있다고요 와 문제가 달라서 방풀을 못한다고? 아니 이 게임 화절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니었음 순수 능지 차이로 이렇게 박살났다고? 아 너무 장비해 진짜 오네 넌 좀 보면서라도 해라 고 고 안빵 안심 복수심 복주머니 과실주 도과 부모 어머니 이 게임 이 게임 이거 뭐야 어물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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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에 고물 머가리 털 머가리 털 아 머리카락 카페인 아 오 아 모르겠어 이거 사자 문 인사 문 인사 자기압은행 수표 수표 지졌다 1등할게요 당뇨병 상대가 호전 증세가 호전 도전 되다 아 이거 뺏자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랑이 머리 ick 정답은 가보였네요 생각보다 똑똑하심 아아 계량기 계측대 합금석 손목시계 왜 시금치 죽무공 죽 죽사공 죽제공 스카이킴스님 탈락 나가주세요 앞으로 꼴등은 죽는 데스매치를 시작할게요 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나가주세요 저요? 저도 나갈게요 내가 꼴등하면 내가 나갈게요 레디 하세요 각선미 각선미 외향미를 죽여야 너도 살면서 1등을 해볼 날이 있지 않을까? 컴퓨터 고장났다 아 불장난 난형난재 형태미 제사 사이렌 이장 딱 4명 이사할 수 있거나 그렇고 욕공약한 사람도 맞는 게임이냐 무리술 내가 죽어있던 뇌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게 확보입니다 증거품 증거물 목격한 그대로 증술하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증권하겠습니다 증 증 깨진 시계에 시계를 공을 쌓 제작 일치월자 가요 아 배치기 비수기 개헛소리 개헛소리 파란만장한 젊은이 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딱 이런 젊은이 휘황찬란함 야 이거 뭐라고 하더라? 너 정말 새파랗게 젊은이 아 진짜 유명 아 딴 데로 가자 의학서 어부 어부 어부지리 너는 19개면은 뭐야? 19개 뭐야? 야 이건 왜 게임이 꺼졌어? 꼴등 나가주세요 꼴등 누구예요? 꼴등 누구였어? 나갔어?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점점 제 지식이 늘어가는게 느껴지시죠? 손예진 여기 풀면 알거같아 성아이냐 여기 풀면 알거같아 도자기로 사상자 사상자 자 왔다 자기 자구 자장 잔 사투리 사투리 유리잔 유리잔 잔나비 잔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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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끝자락 요 끝자락 소매자락 소매 소매 짜락 약 쏘 나라 약 쏘 국임 약 약한 국가 약한 나라 시 청 약 약 약 돈 시의회 어 맞네 평택 상회 상범 문학도 집집의 문학 아기를 얻고 가 가 어 위인전 위인기 아 열 개받네 진짜 서빙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 헛발질 질퍼덕 질퍼덕 제갈리야 저기요 이제는 저를 놀릴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 나가 아니 내가 나갈거야 이런 수준 낮은 방 내가 1등을 해 자 제대로 합시다 갈게요 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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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별밀 김치녀 멋있다 지금 오므라이스 벨 벨기엘 벨기엘 홍삼 홍삼 사면 삼가삼척 가위 초가삼관 대마초 첨성대 첨성대 육청자 평균 핫세 15급 육삼한테 배틀가로 세로 떡발림 금상첨화 수화 수녀완 수녀완 원유 소금쟁이 소금쟁이 미소 썩소 비소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여자가 남편의 홍벌이 되는 여자가 남편의 홍벌이 되는 고산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내일부터 고문식 섹 니 인간성 골의 온폭 보조 골의 온폭 보조 건강보험 이거를 다 모르는 거야 지금? 벨기에 아 벨소리 이동 끙 흑 아 좀 방 풀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 방 풀 했잖아요 문제가 달라도 quarters 네바 가서 문제 보고 왔다가 이따가 가서 푸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소 나도 모르게 웃음 터져나왔네 피식 쓸 때 목표 아 진짜 차용증 용의자 됐다 됐다 시작 됐다 자가용 가분해 오 진짜 모르겠다 아니 어? 사용 용용 해안 해계 스모 공방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로 멍청해야 하는 거네요 좋은 공부가 되는 제약 감사합니다 약찌 해열제 해열제 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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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짱표 는 해열 이외 해열 해열 젠장 정사각형 직사각형 와 진짜 능지 개박살이다 정사각형 이런 머가리를 갖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고 개 병신새끼 마냥 포켓몬 스낵 사면서 우유랑 먹으면 맛있겠네 이러면서 이걸 사왔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다시 공부 한번 들어갈게요 쉬는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잘 될 거 같애 쌈님 포기하지 마세요 리버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시다 바로 풀게요 모르면 바로바로 넘어가고 체력장 기출문제 아재채 온화채 정사각형 파란면 상 아 너무 어려워 내 컴마 왜 이렇게 나오고 진짜 배당해 배드민턴 배당금 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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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률 배댕이 예외 뺑잉이 땡정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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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병 청..염체 청..하체 청..하체 청청체 시청자 계획의 의도를 말하다 계획의 일부를 말하다 계획의 의도를 말하다 계획의 주제를 말하다 계획의 근본을 말하다 한 종이 한 색지 한 험녹지 아 나 이거 알아 오선지 민간인 인술 동동주 백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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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삼 동심 동심 아버지에게 남을 몹시 미워하는 마음 자 동심 세뇌 백세주 정리 정리 졸 백세주 백세주 지난 중 이미 정리 정리 자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원료 미원 지식 학식 경험 교권 교식 교양 없이 의기가 낭량하는 학생 인간권 국민권 익명권 대학교때 휴학 초등학교 학생 학생 생명권 생명권 아 생명권 아 생명권 아 생명권 존댓말 성장하고 있다 아 내꺼 빼지마 늦게 출발했음에도 태연했다 쌍둥이인데도 생김새는 딴판으로 다르다 난장판 난장판 창 혼내대 형 글자 몇가지 흐름 흐름 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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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빠라네 네 맞게 오늘 찾으세요 나 아 잘 툭 그 아무리 2,633중엔 너가 1등이야 화이팅 대장 기능 간의 대사 기능 교사 산업 인구의 동태 만고지신 대장 기능 나가 그냥 다 접고 롤에서 분량 1등 나가 ADVH 나가 1478 다음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게 자신 있어요? 들어오든가 개살 떨려 개살 떨려 갑니다 삐니 식사시간 아 뭐야 동자삼 삼시 동행자 동행인 동행 동반자 게찹안 10 4 아 붕괴 사과를 2등분 이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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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3D 안경에 쓰는 거 있는데 셀로판지 남자의 나이가 20세 인데 성인 남자 청년 여석 건장 발 약지 약관 셀판지 널판지 이권 외국의 정치법이나 필요한데 외국권 외인권 비호법 비호권 어? 호감남 호감...형 호랑이 호남 고음 고음 호감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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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공부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무슨 문제가 나올까? 트위치 문제도 나온다는데? 트위치 문제는 어떤식으로 나오는거지? 뭘 영돌이 켜 한번만 더 하자 한번만 공기총 총총가름 상식은 단기간 내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근데 진행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끄는 먹찍 하하하하 잘 먹어요 자음법! 오음법! 연재! 신문소사! 마련! 건설! 검문소! 됐다! 단행소설! 연재소설? 오 맞네? 설치! 됐다! 어 뚫었다! 국경일! 아 공.. 공유일! 사힐 연휴라 푹시대꾼! 연타! 내 스타일 어때? 스토커! 스토킹! 스토커!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불! 밤에 불청객! 스토커! 스토커! 4분 음표! 에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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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성마 에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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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있었는지 중간이 안 된다 약간 달달하다 아니 너무 어려워 터를 다듬은 토랑 내 자식같은 자식 내 자식같은 자식 내 자식같은 건습콩동 멍게 멍멍같은 소리 멍멍같은 소리 그만해라 멍청같은 소리 그만해라 멍덩같은 멍구같은 사람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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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